충남 서해안이 본격적인 오징어잡이 철을 맞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태안 근흥면 신진항에는 입출항하는 오징어잡이 어선과 상인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서산수협 안흥위판장 하루 평균 경매량은 2,500 상자로 상자당 3만 3천 원에서 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수도권까지 2시간 이내 운송이 가능해 도매상들이 몰리는 등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